그렇지 스턴 돌려 아이 왜 앞으로 도냐 에잇 에잇 아이구 잘못됐다 오 끝났다 연속 데스파지 잘해요 우와 잘한다 안동객님 어서오시구요 아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어 어이구야 자 기다리고 있었죠 자 헐크도 어서오고 자 토요일입니다 아이 먹물은 예 뭐 특별히 잡은거 없어요 어 조금 셈셈 셔갈라고 합니다 와 아프다 아 잡히네 와 잘한다 이 친구도 할 줄 알아요 와 그냥 잡혀버리네 누나의 서라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이에요 와 와 또 넘어트리구 어 오우야 끝날뻔했어 번왕 번왕이었으면 끝났을거에요 번왕이었으면 끝났을거에요 25레벨 25레벨친구인데 7800승 8600패 자 클래식 몬스터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자 야 25레벨 발로그 유저 어우 잘하네요 되게 어렵네요 같이 맞고 어어 어어 자 볼게 콤보 오우야 대박 이야 잘하네 자 연속 대시 콤보도 쓸 줄 아는 친구에요 음 자 훌륭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어여야야야 아 나 요즘 왜이렇게 실수가 많아 절로가 어어 어어 못막았어 야아 중순으로 때리고 우아 우아 자 절로가 그렇지 어어 잘한다 보셨어요 이친구 콤보도 권항하고 살짝 다른데 굉장히 잘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지면 블랑카 해야지 자 스톱 아 이런 cps 까지 실수하고 있네 아구차 과연 자 요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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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 캐릭 저 캐릭 어 여러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뭐 들어온거 특별히 없구요 자 옷 갈아입고 왔어 옷이 좀 더러워졌지 오 오지마 아아 또 스턴 과연 대시 그렇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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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가 오우야 선풍가기 때렸어 잘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무시무시하다 권항이 아니어도 굉장히 힘드네요 음 오오 참 하하하 아이 절로와 이거는 아유 막을줄 아는구나 오오 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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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장풍 넣었어요 캔 장풍이 느리긴 하지만 자 아구창 요렇게 아 재밌네요 자 오늘도 좋아요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케이린님 어서오시구요 오오야야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어 아우 よ어졌 오오오잉 어 뭐야 앗 어으 그냥 바로 무서워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인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자 걸어다니는 헬뽁탄 권왕은 아니에요 레벨도 낮아요 25레벨이고 7800승 8600팬데 잘하네요 연속 대쉬 그 콤보도 쓸 줄 아는거 보면은 아 또 옷 갈아입고 왔어요 땀이 좀 많이 났나보지 자 시작 어어 그렇지 어 이거 무서워라 어어 오지마 어어 오지마 어어 아하하하하하 와 또 왔고 우메 우메 자 자 일부러 서서 약속했어요 살짝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자 왕따리 끄릉징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지미선님 반가워요 자 짭권왕 오오매 오오매 아픈거 오오 안돼 아 잠깐만 자 일부러 콤보도 잘 안써 자 하지마 어 하지마 하지마 어어 어어 하지마 잘못했어 어어어 쎕니다 쎄요 아 저 그녀 보십쇼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뒤로 가다가 저런 친구한테 시비 걸리면은 그냥 못들은 척하고 집에 가야되요 어 맞아줄라 그랬어 던져버려 어어 그렇지 다시 구석으로 가 야 니가 아무리 장 주먹이 쎄도 어 장풍쓰는 친구야 캐는 돌을 닦은 친구라고 어 옛날 영화에서만 나오는 어어어 어어어 그만 때려 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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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이 이친구 장풍 쏘로 타이밍에 대시펀치로 같이맞기를 할줄 아네요 잘 합니다 이친구도 포스가 좀 있어요 그렇지 요렇게 아우 참 발로그는 역가드를 굉장히 뛰기 힘든데 디벨로퍼님은 역가드를 되게 잘 뛰어요 발로그한테도 되게 어렵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렇지 자 캐린 장풍이 아무리 느려도 어어 잠깐만 잡으셨어 그렇지 대쉬펀치 올 때 승용 때렸죠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저기 아들놈이랑 축구하고 왔어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와 축구하러 갔는데 거기 동네 또래들이 한 다섯 명이 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유야 콤보 보셨나요 지금 그 동네 또래들이 우리 아들한테 같이 축구할래 이래가지고 어 성민아 가서 너도 같이 축구해 이러면서 축구하는데 어 나중에 이제 축구 다 끝내고 아이스크림 애들 하나씩 싹 사가지고 돌린 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또 했죠 육상도 했습니다 트랙이 있길래 와이프랑 아들놈이랑 셋이서 달리기를 해봤어요 누가 과연 꼴등을 할 것인가 우리 아들이 상당히 자신있어 하더라구요 엄마는 이길 자신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진짜 와이프가 꼴등했어 우리 아들이 2등하고 제가 1등하고 당연히 제가 1등 했겠죠 그래도 아직 뭐 살아있죠 우리 와이프가 억울했는지 한 번 더 하자고 자신있다고 한 번 더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겼어 이제 둘이 했어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랑 둘이 달리게 했는데 아들이 또 이겼더라구요 아 되게 웃겼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오니까 기분이 되게 상쾌했어요 그렇지 끝났다 강승용 맞아라 캔도 한방에 있지 자 짭권왕이에요 짭권왕 이 친구 자 권왕전업 호맨 이 친구 유튜브도 예? 그래요? 이 친구가요? 오오오 아우 라이너스님 어서오시구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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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그래서 인스텝킥이랑 인사이드킥 요거 조금 애들 알려주고 그리고서 6명밖에 안되는데 3대3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 하라를 다 쓰면서 야아 오와 이 자식아 자꾸 꿀맘 때릴꺼야 아잇 어유 절로가 오 반응하느라고 힘들었다 아잇 승용했는데 어 왜 아잠깐 잘못했어 아잠깐 잘못했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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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 어어어어 엇 엇 엇 여 여 여 여 여 여 물 bronze 유 뇌 엇 yah 이래봬도 저 무회전킥도 때릴 줄 알아요 축구를 거의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만 해가지고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도 축구하고 점심시간에도 축구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야자 하다가 축구하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미리 가서 또 30분 축구하고 학창 시절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축구에 좀 진심이었었죠 그때 축구도 드리블은 좀 잘 못하는데 슈팅 보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슈팅은 잘 써요 슈팅 어우야야 잠깐만 잘못했어 에라 이 자식아 절로가 어디 그냥 아구참 잠깐만 발로그가 이거 땜빵이 있나 이 친구 이따가 죽으면은 땜빵 보이나요 타이슨이 옛날에 한참 잘나갈 때 그 땜빵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발로그가 타이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땜빵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골키퍼 하면 오류겐으로 막으시나요 어이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스턴 돌려 아이 왜 앞으로 도냐 에잇 에잇 아이고 잘못됐다 어 끝났다 연속 데시펀치 잘해요 우와 잘한다 이거 데시펀치 연속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음입력 기술을 써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가면서 떼고 어 요기술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이차 물렸다 안돼 아이구야 어어 어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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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야야야 잘못됐어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찬스 구석으로 들어가자 구석 구석으로 가자 아아 아아 잡기거리가 확실히 길구나 요번엔 블랑카로 한번 놀아볼게요 자 오늘은 좀 질게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경기가 들어오면은 뭐 경기를 할텐데 아 늦사님 어서 오시구요 늦사님 좋아하는 또 블랑카 한번 자 이 발로구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전기로 지지는게 굉장히 재밌어요 꿀잼입니다 아야야야야 그렇지 됐다 아 됐다 오 야 이거 왜 잡혔냐 오 야 뒤로 들어가 우와 이거 뭐야 뭔 기술이야 얘 왜케 잘해 와 전기 지져서 영원히 죽일라 그랬는데 그걸 바로 박치게 해버리네 와 와 어어어 어 잘못했어 아 나 놀리게 했잖아 어이 자꾸 맞아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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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헐크도 아니고 지금 피부색깔이 자 시퍼로 둥둥한데 자 털도 많고 야사성을 가진 우리 지미 자 다시한번 블랑카로 도전! 와 내가 더 짧아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어 내가 잡히냐 됐다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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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할거야 너 이거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잡은겨 럴링어택으로 요렇게 야 저거를 되게 잘 잡네 얘는 되게 잡기 힘든데 신기하네 구석에다가 저렇게 몰아놓고 하는게 되게 재밌어요 일로와 일로와 오? 오? 그렇지 야 해봐 어떻게 할거야 뒤로 도망가야지 그렇지 이러고 물고 자 정기 지지자 정기 지지자 자 이제 해봐 힘들걸 그렇지 못 빠져나가요 아 갈비뼈가 튼실하게 생겼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거 잡기거리 되게 힘들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발로가 잡기 길이가 길어요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잡기 힘든데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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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요거 빠져나가봐 빠져나갈줄 아는구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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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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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야 여기 여기 어이 야 되게 잘 잡는다 와왜 어 잠깐만 잘못해 와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안되겠다 간호사 소환해야지 그렇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우와 데미지 봐봐 아 아 이런 어어? 울었는데 그렇지 아 일로와 어 안돼 잠깐만 자 같이 롤링으로 같이 죽자 요렇게 자 샤워풍하고 권항하고 싸우는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어 잠깐만 그렇지 좋아 따라가서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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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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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자 다시 옷 갈아입고 일부러 카운터 롤링 받아 쳤는데 아 에너지 별로 안달았어 2라운드는 원래 저한테 그거를 좀 주는데 그렇지 됐다 걸렸다 여기 여기서 놀자 오야 야 뭐 이렇게 잘 잡아 얘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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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검사 간호사 아 주말이구나 자 야근하는 수간호사 다시 물고 요렇게 자 롤링으로 떼굴 떼굴 둥글게 둥글게 자 돌굴러가요 아 입이 뭐 거의 하마급이에요 입벌린거 보셨나요 지금 거의 하마정도 한번 물고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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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잡아봐 인마 자 잡아봐 아 이거 맞지 나 롤링 할거다 아 롤링한다고 물어 뜯기가 나갔네 자 케빈형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잡기거리요 되게 잘 잡아요 이 친구 잘 잡는 것 같아 응 잡을 수는 있어 내 잡기거리가 어우 나올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도 그래요 자 다시 가자 넘어트려 됐어 그렇지 자 야 무조건 잡어 얘 물어 뜯고 요렇게 공줌 어 어 잠깐만 야아 잘못됐다 자 푸들님 어서오시고요 달심이 유리하죠 발로그한테 자 일랑이도 어서와 그래서 야싸비로 이길려고 하는데 잘 안돼요 한번 어 니가 나를 물었어 가슴을 물어 키가 어? 야 얘 잡기 우선권 저에게 좋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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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구석에 몰아넣고 전기 지지면은 대부분 역잡기 못하는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잘 잡어 그렇지 한번 더 물고 아 롤링할라 그랬는데 안 돼 아 안 돼 잘못됐다 잠깐만 봐줘 아 달심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는 역대급 재밌는 검은캠 블랑카 줄 것 같아요 요번에 달심 한번 해볼게요 달심은 어떻게 또 상대하나 저는 참고로 달심으로 권왕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달심이 유리하지만 이 친구 이거 공주 특산물 알바물 한번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어어 야 달이 진짜 길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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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알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미끄러지면 되지 자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어 발로가 되게 길어요 어 일로와 저일로와 자아 공주 알바 자아 공주의 특산물 야아 왜이렇게 빨리 풀어 왜이렇게 빨리 풀어 너 이렇게 미끄러지고 자 공주알밤 안됐고 어 니가 잡았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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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졌어 아 좀 빡쳤나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면서 지금 푸는거거든요 이친구 어어 내가 잡혀 자아 흔들어 걸고 와우 야 그 그 사이에 손이 나온다고 발냄새 공주알밤 안됐고 자아 대가리로 밀고 들어가요 보씨이 거의 드릴급이에요 지금 RPM이 한 초당 3600번 정도 되는 자 캡이 형님 빡실만 하죠 하하하하 아 열받죠 아아 바꿨어 열받는다 이거야 야아 다시 열받네 좋아 좋아 오 승용 바로바로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예 자 슬라이딩 또 슬라이딩 요렇게 뒤로 뛰면서 아 걸렸다 잠깐만 클났다 위기 안 돼 야아 cps가 되게 잘나간다 되게 타이트하게 잘 때리네 cps 유는 바이슨으로요 아니 바이슨 안할래요 딴거 할래 요걸로도 충분해요 근데 요거 꿀봐 다시 해봐 어어 미끄러져 미끄러져 자 요런식으로 자 푸들림께서 진짜 꿀 꼴백이다? 얇힙다구요 자 공방은 뭐 요렇게 하는겁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즐거워야지 게임을 또 하죠 때리고 어우 스터디 안걸렸고 어우 야 큰일날 뻔했고 와 와서 잡을라 그랬어 달심의 잡기거리가 얼마나 긴데 자 마늘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거마하 어서오세요 자 공방이에요 음 자 나만 즐겁다 상대는 조이스틱 하나 사러 사러 갈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제가 항상 드립치는 예 소주 막 원샷하고 창문 다 때려부수고 이제 따르게 반응할거야 슬라이딩 말고 어이구 자 던졌고 어우 또 던지고 과감한 친구 어 오오야야야야 this 안다 자 이렇게 오야야야 이게 왜 안맞냐 다시 아유 승룡 나이스 자 지금 약이 바짝바짝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플레이 스타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이 뭐 오르던 말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레버를 흩는 것도 아니고 그쵸 본인이 열받은 거죠 본인이 이 바닥에서는 잘하면 돼요 때리고 때리고 슬라이딩 걸고 때리고 어? 야 이게 손이 왜 안나갔지 다시 한번 있다가 열고 또 이제 요거 회이크 회이크 이게 회이크죠 심리전 발 누를 줄 알았겠지 어 전화? 핫톡? 알겠어요 잠시만요 요것만 하고 자 다시 가만히 있을 거야 승용 자 가만히 있을 거야 승용 그렇지 하라는 대로 잘해요 장풍 와우 자 마지막 찬스 그렇지 공주 알밤으로 마무리 요번에 공주 알밤 자 이렇게 선물 하나 공주 특산물 하나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케빈 형님께서 어 광명 검은 캠프 어 광명하고 가입